어떻게 페널리티가? 해랑에 가보겠습니다 빙결의 씨앗 아 솔직히 얘 너무 어려운데 얘가 일단은 장거리는 젤뱅입니다 너 알아주시고 장거리 진짜 못해 일단 얘는 저번에 제가 해보고 느낀 결과 한 판 해봤거든요 이게 맞으면은 데미지인가 그 다음에 요걸 맞추면 넘어트려요 이걸 잘 써야 돼 어? 이거 아닌데? 이거다 기절 시키는게 있는데? 이거 기절 시키는거 맞는데? 아 이건 아니야 번개를 입혀서 좌클릭해서 피해 더 주는거 이게 기절이다 이게 기절이다 얘는 이제 4번으로 이 4번 스킬 나무 꼽아서 힐을 하구요 그 다음에 3번 스킬로 이렇게 정기술 하다가 좌클릭하다가 이렇게 번개 떨어지면 스턴을 먹거든요 그리고 스턴 먹인 상태에서 이제 이걸 날려야 돼요 그치 기모은 스킬이 자 맞아 1번은 데미지 더 들어가는거 오른쪽 마우스다 장거리 공구를 때리는 것만 퉁퉁퉁퉁퉁퉁퉁퉁퉁 이런식으로 가볼까 굳이 너무 어려운데 잘하는 사람은 겁나게 잘하더라구요 초반에 힘들거든요 가볼까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차 사람있나? 제발 사람 없기를 말하면서 하 차 오오오 왜 공버품만 올라가지? 템이중 초반에 템을 주지 초반엔 템인데 여기 사람 진짜 없다 아늑해 지도좀 볼까 어 여기구나 오른쪽 3시방향 아이디가 딩투여 딩투라이더 딩거 생각했어 2번 눌러서 어 저기 사람있네 무식한 아 뭐야 피했는데 아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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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이없는거서 아 미친놈 야 이거 왜 안 안 먹히냐 이거 스킬이 아 큰일났다 아 아 가깝다 아 아 1번 찍을걸 3번이 아예 안 맞았어 1번 스킬 찍을걸 1번 스킬 1번 스킬 지금 이런것도 하나의 경험이야 근데 벌써 CBTV가 끝나다니 나 CBTV 거의 못했는데 아 뭐야 톡톡톡 치고 오^^ 장갑 장갑만 금 아 신발만 큰 금신발이야 나머지는 응? 아아ote 아 어려워 캐릭터가 아 뭐야 스톰 걸렸데? 아오 겨우 겠다 이씨 아아씨 아 아 일본먹었어야 했는데 1번 1번이 이제 힐스킬이거든요 얘 평타 응급이 존나 아픈데? 나 평타를 잡았어 3번을 맞췄는데 방극히 들어간건가? 피가 안달던데 오 지뢰함정 좋아 이거 일단 여기서 피회복좀 할게요 여기서 요거하면 피회복 되거든 그니까 얘는 좀 뭐라할까 스킬 데미지 자체는 센데 그 하나가 생존기도 아니고 그런다고 데미지 스킬도 아니라서 왜냐면은 하나의 스킬이 뭐 데미지 스킬도 아니고 힐스킬도 아니고 이쪽에 저게 나무 금방 부셔져요 저 나무 이제 곧 사람 만나겠다 얘 달리면서 뛰면 뭐가 있나 아 근데 여기는 사람 없네요 있잖아 와 피했어 피했거든 피했거든 탁 으윅 탁 샅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죽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앜아이야 탁 탁 안돼 넌 내가 잡을거야 lecture 히앗 히앗 탁 아 못잡았나? 아 잘 도망가는거 보소 야 얘 어디로 잡아놨냐 아 은신 썼나보네 아 아깝다 먼저 싸움 걸어왔는데 어 할만하잖아 여깄었어 야 어디갔지 아하 잘 도망가네 일단 여기 피채보 하죠 아따 쟤랑 좀 다른데로 가야겠다 아 아깝다 스킬이 좀 잘 안들어가 내가 장걸를 너무 못해가지고 야 왼쪽으로 소리난다 일단 종료야 뛰자 막타 야 쟤 왜이렇게 안다뇨 피가 아 피가 안다려 템 좋나봐 아 아깝다 딸피 먹을수 있었는데 뒤에 있거든 지금 난 엉데로 가야겠다 막타 유튜브로만 했을텐데 저기 뭐거든? 그냥 꼽아놓고 와 잘하는거 봐 얘 이 사람 나 왜 이거 안써지냐? 아니 안써줘 Q가 이상해 아니 이걸 썼는데 안써졌어요 아 왜이러냐? 이걸 썼거든? 아 왜이래? 어부이씨 아니 원래 후타 증명으로 쓰면은 이게 안 보이거든 아.. 짱나네 버거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쓰면은 무조건 생존할 수 있는데 안써졌어 아 근데 어렵다 이거를 얘는 왜 어렵냐면은 이 3번 스킬로 지직한 다음에 딱 스턴을 걸어야 되는데 무빙할때는 안걸리네 스턴이 이거 뭐 병신같은게 있어 이게 이게 지직해서 내려찍는데 그 시야 내려찍을때 같이 걸려야될거 아녀 아니 스턴이 안걸리네 해보니까 다른 스턴이 안걸리네 캬 사기 캐릭터 헤라하스로이쓰 그래도 1킬 했네요 2킬했나? 어 1킬했다 어..저러면 불리하지 그냥 탭 먹었으니까 무조건 뛰어가서 발차기를 먼저 하네 이사람 스타일을 보니까 뛰어간 다음에 애프로 발차기를 먼저 해요 어..이사람 노리겠다 근데 지금 광폭 쓰고 해버리면은 분리할텐데 하루가 피가 엄청 없나봐 도대체 도망치는건가 피가 없나봐요 도망칠 이유가 없거든 굳이 이거 렉 걸렸어 알트 지우다 안 눌러져요 반대로 뛰었다 놓쳤다 반대로 뛰었어 이게 원래 흑화정적인 무적 스킬인데 아..왜 안됐을까 하..22에서 나 죽었어 그래도 1킬 했네요 장거리키턴 소치 제가 잘 못합니다 회사의 핵심으로 감사합니다.